안녕하세요! 교광입니다! 오늘의 메뉴는 로제찜닭 돈까스 밥 육수 전복 아삭 oir 국립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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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다 닭다리 바삭바삭 뼈는 진짜 맛있다 우리는 마찬가지로 먹은 인도네즈가 더 맛있다 뼈는 맛은 정말 맛있었는데 왜 이렇게 맛있냐 뼈는 맛은 매우 안좋아 뼈는 맛은 정말 맛있다 뼈는 맛은 거의 너무 맛있어 뼈는 맛은 인간이 많이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계란 고추냉이 너무 맛있다 오징어 양념장 너무 맛있다 바삭바삭 마요네즈 새우에 담아내요 너무 맛있다 쫄깃쫄깃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